안녕 만들기를 좋아하는 여덟살 최성민입니다 오늘은 위드아이존 슬라임 카페에 떠났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저번에 버터슬라임을 만들었던 위드아이존 슬라임 카페에요 오늘은 제가 바로바로 짜잔 핸드폰 케이스를 여러분 핸드폰 케이스는 핸드폰에 맞게 고르면 되고 우와 이렇게 많은 파츠들은 고르고 싶은 파츠를 토핑통 안에 적을 만큼만 담을 수 있답니다 이런 파츠를 골라볼게요 여러분 엄청 어렵게 파츠 8가지를 골랐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너무 예쁜 파츠 여기도 엄청 많았잖아요 여기 영텔도 있고 알약도 있고 근데 이렇게 8가지만 골라도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럼 얼른 만들러 가볼까요 이제부터 만들어볼게요 이제부터 만들어볼게요 이건 팔레트처럼 사용하면 돼요 일단 토핑은 여기다 잡으면 돼요 여기다 잡으면 돼요 무슨 생크림 아 이거는 생크림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랑은 되는거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같아요 여기도 해서 주변에 가벼운 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자 커플이 아니라 2차 4 4 . 4 5 5 5 5 5 여러분 위달존 슬라임 카페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지 3일이 다 됐어요 자 한번 다 말랐는지 볼까요 따라따라 딴 다 말랐어요 어때요 완전 예쁘죠 자 그럼 맞는지 한번 끼워볼게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와 어때요 여러분 예쁜가요 여러분도 위달존 슬라임 카페에서 나만의 폰케이스를 만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마음만 깜찍한 여덟살 최성민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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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